통화주신가 봐 그러니까 걸려야 될 때는 죽어도 안 걸린다니까 자 두 사람 왕이야 자 이제 마지막 대장을 뽑겠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두 명 두 명이 입법할 거에요 자 대대장부터 하세요 개대장 자 초반에는 뭐 초반에는 여유가 있지 딱 하나 있는데 뭐 이런 데서 지호 운이 좋은데 항상 색깔에 아무거나 골라야 되나요? 그럼요 아 나 빨간색이 진짜 아 나 이런 거 진짜 안돼 진짜 하드 버스 와 틀맞다 될거야 될거야 아 이거 안 되잖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안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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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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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하기 싫다 대단하세요 선생님 아우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접촉한다고요? 아 난 찔러보지도 않았어 형은 안 안 안 해보여요 저 하겠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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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알아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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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이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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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우와 진짜 하기 싫다 여러분 진짜 잘 걸린다 대단하세요 선생님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 남았죠?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형 그 느낌이 와요? 느낌이 와요 보여요 이번엔 접촉부터 할까요 그러면? 어 난 찔러보지도 않았어 이번엔 접촉부터 하자 봅시다 와 진짜 꽝 형은 안 안 안 안 안 안 해보여요 저 하겠습니다 어? 야 나 지금 소름 돋는 거 알아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소름 돋았어 지금 하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꽝 내가 졸렸어 이럴 수가 있나? 아무리? 어? 오박이다 넌 진짜 퇴마를 해야 돼 마찬가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야 꽝성 석진영